대화를 나눠보세요 찰칵! 둘, 셋 아, 잠깐만 둘, 셋 셋 마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뭉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? 여기가 어디죠? 굿즈 촬영장 네 셌다, 셌다 아, 우리 다들 왜 그랬어요 왜그래, 왜그래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공식 부모 바로 2기 2기죠 맞아요 2기 2기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그리고 또 다양한 게 저는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, 잠깐만, 잠깐만 다양한 굿즈 물품들이 되게 많다고 그런 것도 많고 심지어 창단식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잘 해주시죠 야, 그 얘기를 왜해? 진짜 그건 비밀이야 여러분은 창단식도 해요 얘가 야, 좀 때려 그거까지는 이제 여러분 귀연경에서 약간 지워주시고요 네, 네 사실 좀 네, 저희가 다양한 네 네 저희가 하죠 다양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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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즈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직접 만든 뭔가도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기 때 보다는 뭔가 좀 더 이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실 것 같은 걸 이제 아니까 조금 더 좀 그리고 저희가 좀 이번에는 약간 좀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뭔가 되게 세고 막 센 거 막 강한 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 일단 이 의상은 시작에 불과해요 약간 지금 의상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좀 가자 이거 놀러가자 놀러가자 이런 거고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선글라스가 안 빠지니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진짜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컨셉이 또 있죠 엄청난 근데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컨셉이 저는 걱정도 돼요 처음 시도하는 거 처음 시도하니까 좀 팬분들이 낯설어가지고 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거 찍다가 팬들이 도망가는 거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도망하면 어떡하지 이건 남한 거 아니야 이런 거시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누굴 위해서? 공식 이기무무를 위한 좀 다 많이 안 맞춰 안 맞춰가지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인사도 해보고 저희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오우 오우 저희가 또 진짜 아까 전에 창단식 하죠 네 어 그렇게 인정해버릴 거예요? 네 아까 제가 돌려놨는데 이렇게 되돌리기 해놨는데 저 먼저 다시 되돌리기를 하셨어요? 창단식 해요 창단식 네 오케이 오케이 창단식 이거 다 몇 시 몇 분에 하는 거까지 말겠네요 처음 처음 몇 시 몇 분 얘기해요? 알아요? 알아요? 몰라요 네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네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네 후우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식 2기 무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공식 2기 무무들 곧 봅시다 그리고 우리 무무들 모든 무무들과 저희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이제 또 곧 준비하고 있죠 좋은 음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I said momma momma moo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isposition마다. 기대해주세요. 안녕 기대 되어 좋은 날 Jacob 와 Jacob 와 Jacob jar 뭔가 얘가 믿어져